안타깝게도 우리가 만든 앱은 매우 제한적인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여정은 처음에는 쉽지만 뒤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기능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인생을 바칠지 말지는 천천히 고민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그래도 됩니다. 동시에 조금만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만 빌려주신다면요? 왼쪽 메뉴에 보면 전등, 자동차, 도로교통 시스템, 국가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동작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게는 전등부터 크게는 국가행정이라는 거대한 시스템까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요즘에는 전등이나 자동차 같은 사물에도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사물에 컴퓨터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등불을 켤 수도 있고 자동차의 시동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전등 앱, 자동차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사물을 제어한다는 의미에서 사물인터넷, 영어로 IoT, Internet of Things라고 합니다. 마법사가 멀리에 있는 촛불에 불을 켜고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는 것이 과거에는 마법이라는 상상에서만 가능했는데 오늘날에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우리 1세대의 마법사라고 불러볼까요? 여기에 머신러닝이라는 마법을 더하면 어떨까요? 머신러닝을 도입하면 어떤 기능을 실행할 것인가를 장치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장치에 연결된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그 데이터의 의미를 머신러닝의 모델이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을 기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을 켜기도 하고 자동차의 핸들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1세대의 마법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세대의 마법사들은 사물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의 지능을 부여해서 스스로 동작하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진도를 멈추고 우리 책상 위에 사물을 한번 둘러볼까요? 그 다음에는 집에 있는 사물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도시에 있는 온갖 사물들을 살펴보시고요. 적당한 높이의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물들의 컴퓨터가 탑재되고 있어요. 또 컴퓨터와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마법을 부여보고 싶은가요? 여기서 어떤 도약을 하고 싶은가요?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사람이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사물들이 스스로 동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머신러닝은 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흥분되면서 들여온 일입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수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니 익숙해질 것입니다. 한편 사물인터넷은 여러가지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기계를 제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아요. 자 군더더기 없이 딱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 봅시다. 상상력을 조금만 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레몬에이드를 판매하는 카페의 사장님이에요. 전국에 체인점이 100개나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레몬이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이 안되는 거예요. 레몬을 너무 조금 준비하니까 레몬에이드를 더 많이 못 팔게 되니까 손해고요. 그렇다고 준비를 많이 하니까 레몬을 버려야 되니까 또 손해인 거예요. 사업이 작을 때는 별게 아니었는데 커지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필요한 레몬의 양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문득 온도와 판매량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모아봤어요.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이 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온도에 따라서 판매량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내일의 온도를 알 수 있다면 몇 개의 레몬이 필요할지를 예측할 수 있겠구나. 그럼 몇 개의 레몬을 미리 구입할지 결정할 수 있겠네? 그런데 늘 썰미가 있는 분은 온도에 2를 곱하면 판매량이 된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정답입니다. 이것이 온도와 판매량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공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수동으로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판매량은 요일이나 날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경쟁자나 유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현실을 반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머신러닝을 도입한다면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공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학자와 수학자들도 간신히 하던 일을 이렇게 작은 나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히 놀라운 일입니다. 실습입니다. 여러분 메모지를 펼치거나 메모장을 실행시키세요.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왠지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저도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레모네이드 카페를 저는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환경은 레모네이드 카페를 저는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손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혹시면 끝이 없죠. 곧 불만족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레모네이드 판매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감에 의존해서 레몬을 구입했지만 번번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이처럼 손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꿈은 제가 극복하고 싶은 불만족은 일기예보의 온도에 따라서 그날 몇 개의 레몬이 필요할지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금기사항이 있어요. 기술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 우리는 공학을 배우는 공학도가 아니라 SF나 판타지 소설을 구상하는 작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작가들이 먼저 꿈꾼 것을 기술자들이 나중에 구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미래의 기술자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그 기술자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요. 자,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요?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적은 것을 구경해 봅시다. 이 주소로 방문해 보면 다른 분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떠올랐다면 내가 적은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봅시다. 이것을 적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는 자연스럽게 머신러닝과 친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뇌가 머신러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줍시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살펴보고 나의 꿈을 표현하다 보면 언젠가 직접 구현하고 싶은 인생의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인생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고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 그게 인생의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찾는 것까지만 노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